제1회 도림동 장미마을축제가 열렸습니다. 24일 도림 유수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직능단체, 상인번영회 등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화합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한편 이날 행사는 500여 명의 지역주민이 함께한 가운데 장미꽃을 주제로 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구민사랑콘서트 등 풍성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제공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